mom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엔 비 오는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우박이에요 투덕투덕 소리가나서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갑자기 멈췄네 날씨가 5월인데 왜 이렇게 일했다 저려했다 하는 거지. 드디어 퇴근을 하고 요새 계속 재택근무라서 집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저녁으로 올람쌈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고수인데요. 여기 컵에다가 물 담아서 꽂아다는데 아주 풍성해졌어 뭔가. 바지 보인다 왜 위에만 이렇게 스웨터 입고 밑에는 잘못 빠지냐 하면 재택근무 하잖아요 근데 매주 월요일마다 영상통화로 회의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앉으면 아래 안 보이니까 밑에는 그냥 잘못 빠지기 무섭대로 이랬어 tmi tmi 야채는 많은 게 좋으니까 양상추 남은 것도 그리고 쭉 먹으려. 대체 대체. 야채는 요런 부분 된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인간적으로 당근 비율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 밑에도 당근이 살짝 품어져 있거든요. 건강이 좋으니까요. 여러분은 고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면은 꼭 더 달라 그러거든요. 고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수 너무 뜨거워. 이거 한번 찍어 먹어도 맛있을 거 같은데? 한 걸. 맨날. 당장 한 숟가락. 매주 집에 있는 금방 부다. 호랑 쌀. 다 자를랑 ampl vivo에 Этот. unksycz사 좀 더ying. hierarchy 없는 계기로 해요. pues. 뭐라고 그러는 거야? 땅콩소스 만들다가 너무 과한 거 같아서 양이 간장소스는 좀 적게 했어요 파인애플 초장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랑 양파 파인애플, 소스 소스는 두 가지 만들었고요 물에 적셔 가지고 각자 해 먹는 시간이에요 Oh my god! What a feast! Oh my gosh! Can I take a picture of this? Yeah! That's like such a good post workout, me at home You want the rice paper? Yeah Like this Whatever you want Yeah You want to take a picture of this? I want to take a picture of this? You want to take a picture of this? I want to take a picture of this? Wow! 요것들이랑 닭가슴살, 썰어진 거랑 해서 그냥 볶을 거고 오랜만에 뭔가 되게 얼큰한 콩나물국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두부 있는 거랑 이거는 사실은 숙주인데 영국 슈퍼에서는 한국에서 파는 콩나물은 잘 안 팔아요. 숙주 파는 데는 많은데 한인마트 가야지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숙주로 대신 끓이려고 숙주를 사봤습니다. 높얼만 기름에 종부 Chrysler 1000분의 35 lasts 캠이 부문을 놓쳤어요 쏘 backlash iment 플레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냉이를 만들어줍니다. 파, 비닐물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바로 튀김가루 기름가루 생크림을 잘 섞어줍니다. 걸 넣어줍니다. 양파 된장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마이클이 저번에 줬던 이 프로포즈링 있잖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 교환하려고 미리 예약했거든요 갔다가 밖에서 점심 먹고 랜덤 시내에서 좀 놀다가 집에 가려구요 지금 토요일 아침 되게 일찍이고 비워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밥이 rel고 없으셨어요 요거는 다 네 그러면 또 한 시간씩 놀고 한 시간이야 지금 토요일 아침 되게 일찍이고 비워 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게들도 이제 막 못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나봐요. 예, 그리고 꽤 어릅니다. 뭐지? 애플샷. 아침에 찍을 때 애플샷만 사러 엄청 많아요. 안 사이즈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뼈가 있는데 돌아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안 사이즈만... 이게 가드링이거든요? 안 사이즈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happy. I think the half size is enough, right? I think the half size is enough. Oh my god, it's cool to see. 쥬얼리샵 갔다가 배고파서 소고까지 걸어왔거든요. A little ketchup. It's ketchup. I thought it was jam. It's tiptree's ketchup. Oh, it's ketchup이래. 너무 귀여워. They've got brown sauce. It's brown sauce and ketchup. It's very sweet, isn't it? 공세력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실내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커피친구. 마이크도 그냥 기본 English breakfast 시켰고요. 저는 에그베넥크에다가 탈몸 러핀 올라간 거 싶어요. 그리고 계란 계란.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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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런던 한복판 느낌 볼래? 나라에서 주문도 넣어놓은 게 없겠네 런던 자막을 제거할게요 양이 크리스마스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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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과 후추 치즈 무릎 체온 가격에 가게 Rod 물 물 고춧가루 다진마늘 잘 섞어서 더 단 끝 참기름 들 Hawaiian 많이 넣어서 пер마过 obsess구 maya av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무거워요. 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어깨살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열무김치 사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거의 한 5cm는 되는 것 같아요. 화면에 조금 작게 나오는데 이걸 얇게 썰어서 구웠는데 이거 하나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엠cio 저 lightweight가 나왔지요?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빔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빔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빔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빔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리와요 확인해 보세요 음 이건 진짜 새해 비빔면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여기가 좀 누굴 그리고 여기가 pork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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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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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아주고